안녕하세요 스테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은 충청도에 왔습니다 충청도에 왔는데 수심은 그렇게 깊지 않고 물새가 좀 어두워요 그래서 배지가 은신하기가 좀 괜찮은 곳으로 가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갈게요 오늘도 너무 덥네요 과연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자 스피나벨트 스피나벨트 달았고요 얘들이 반응을 할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온다 잠깐만 뭐야 뭐야 잡았다 야 잡았다 야 잡았다 나와 이 새끼야 아 오늘의 첫 수도 쓰레기로 저는 환경을 생각하는 신수연이 낚시 방송입니다 아 입질이 좋아하네 탁수용이 오직 크게 들여서 곤비 다 도망갔습니다 두 번째 쓰레기 구조물 쪽으로 구조물 쪽 여기 구조물 쪽으로 지구 앞뒤로 가볼게요 오픈 된 상태로 시작하는게 구조물 쪽으로 위험한 수업 물속으로 한번 더 들어가볼까 누가 내가 여기 두 공간 뒷쪽으로 뭐야 여기 어디 쓰레기 잡아 너 쓰레기 다음 주 슬리쉬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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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팸 다음 Highness 다시 10 wrists 스팸 밥이 엄청 잘 됐어요 와 진짜 맛있다 밥이 진짜 맛있다 식품 구워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다 이거 먹고 오기 잡아야겠다 낚싯대 갖고 올게요 낚싯대 올게요 여기서? 낚싯대 입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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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와 맞았어 호핑하고 있잖아 그 얘기하면서 몸을 움직이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아니야 잡을 거냐 기다려 기다려 거기 있어요 방금 피디가 했잖아요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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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뭐라고 했어 인사 승리했다 내가 항상 여쭤 마지막에 한 마리 잡고 간다고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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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안돼 포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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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항상 이렇게 마지막에 장식하려고 일부러 안 잡고 있거든요 아 아프라 올라가서 하사카만 손아퍼 아프라